유희순 위원이 조금 앞에 이야기한 이야기는 일정에 이해하는 수위계약을 하도록 지금 규정하고 있잖아요. 이걸 균등배분되도록 하는 제도를 바꿀 필요가 있어요. 자치단체장을 위해서 수위계약이라는 것을 뒀는데 이걸 의원들이 같이 공유한다고 하고 있다고 보면 되는 거죠. 제도를 바꿔야 돼요, 이런 부분들은요. 그런데 이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라고 지방계약법이라고 있어요. 그 지방계약법 33조에는 지방의원과 그 지방의원의 배우자는 영례를 목적으로 하는 계약 자체를 할 수가 없고요. 또 중앙정부에서 일정한 기준을 가지고 있는 게 있거든요. 세출 집행 기준이라고 해서 거기에도 보면 지방의원과 그 지방의원과 특수 이해관계에 있는 집단, 일정한 지분을 몇 퍼센트 이상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계약을 회피하도록 하고 있거든요. 아니요, 지금 현재 그 제도가 있어요. 그걸 지켜 준수해요. 준수하는데 어떻게 하느냐. 다른 사람 명의로 회사를 여러 개 설립해 놓는 거죠. 그렇죠. 단체장의 욕구도 충족시키고 또 거기에서 같이 해보자고 하는 지방의원의 욕구도 충족시키니까 그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범위를 정말 최소한으로 하는 제도를 갖고 있어야만 이걸 막을 수가 있어요. 편법이나 이런 걸 동원해가지고 지금 현재 계약을 몰아주는 걸 막을 방법이 없는 거예요, 현재상. 그러니까 추가로 말씀을 드리면 이런 거예요. 아내는 안 되지만은 내 동생도 되고. 초남도 되고. 초남도 되고. 또 친구도 되고. 친구도 되고. 그러니까 얼마든지 가능하다는 거죠, 수의계약에. 이 봉화군의 사례가 본인들 명의는 한 개도 없습니다. 90억 가까운 수의계약을 특정 회사 세 군데에서 가져갔음에도 불구하고. 그런데 이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이야기 들을 때마다 80몇 억 같으면 지금은 단체장을 안 하고 있는 경북 북부의 단체장은 건설업체를 운영하고 있었고. 군수가 되고 나서 명의자가 바뀌죠, 대표자가. 몰아준 금액이 천억대를 넘어갔습니다. 여기는 수의계약이 아니라 공기경쟁 입찰에서도 몰아주기가 이루어졌었거든요. 이런 걸 보면서 제도가 모든 걸 막을 수 없다면 결국 이해충돌이 일어났을 때 공직자들이 이걸 발견하면 중간에 브레이크를 걸 수 있도록 공익 제보와 공익 신고. 공직자들이 이걸로 불편부당한 일을 겪지 않도록 사회적으로 지원해주고 신고해줄 수 있는. 그 공직자를 임명하는 사람이. 그러니까요. 불리하네요. 그러니까 언론이 또 역할을 해야 되겠지만 제도 자체를 수의계약 금지한다고 해서 저는 막아질 수 있지 않을 것 같아서 안타까운 마음에 이야기를 드립니다. 사회적인 돌봄과 배려 또 이런 게 필요한 곳에서는 우리가 더 관심을 가지고 그분들을 위한 조례도 만들 수 있고 예산 편성도 할 수 있습니다. 굳이 그 조직과 연을 맺지 않더라도 의정활동이 반영할 수 있고 그 의정활동을 통해서 그 단체 구성원들이 하고자 하는 일에 대해서 박수를 보내는 유권자들의 지지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요. 엄격해지고 있는 제도와 주민들의 시선이 용납하지 않을 거라는 점 아셔야 될 겁니다. 그런데 이게 제도로 막는 건 저는 불가능하다고 해요. 솔직하게. 왜냐하면 안동에서도 작년에 지역구 국회의원과 연관된 단체에 지원을 하도록 조례안을 발의를 했었고 이걸로 안동시가 파행을 겪기도 했었는데 직접적으로 지방의원과 이해 충돌은 없어요. 겉으로 보기에는. 그런데 지역구 국회의원에게 충성하기 위해서 조례를 제정하는데 지방의원들이 앞장선다. 이거 제도와 시스템으로 막을 수 없습니다. 결국 이걸 막을 수 있는 것은 시민들의 관심 그리고 시민들이 관심을 가지도록 하는 언론의 역할. 이게 있으면 지방의원들이 내부에서 동료 지방의원이 뭔 잘못을 하는 걸 보고도 그냥 넘어가는 게 아니라 이거 시민들 지지 여론이 있구나. 이건 막아야 되겠구나 하는. 언론에서 관심을 가지도록 하잖아요. 여러분들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좀 이따가. 네 좀 이따가. 좀 이따가.